베로니카 오늘은 제가 베로니카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베로니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베로니카를 위해서 제가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마사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마사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사지를 하게 한 기계입니다. 이 마사지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몸 전체를 마사지하는 기계입니다. 일단 하나 꼽아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파워를 누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베로니칸에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됩니다. 높게 높게. 1,000원 일대일이 가장 약해지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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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퍼띠 일단 파워를 끄겠습니다 이 모양도 있고 이 모양도 있습니다 이 모양도 있습니다 이 모양도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손가락 누르듯이 하는 거고 아, como los dedos 이런 모양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허벅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나, 셋, 넷, 넷, 손가락처럼 누르는 겁니다 아, como si fueran dedos 4 dedos 이거는 셋 실버입니다 골드 실버 은 이거 아, 이거 sea, 그 이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할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베로니카를 위해서 이거를 사게 되면 제가 매일 해줘야지만 베로니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사고 사서 매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스러운 부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매하셔서 산다 사서 사서 와이프한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와이프한테 잘하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베로니카한테 해주겠습니다 제가 마사지 바이로니 husband을 마사지 저 그 딱히 몸이 아프다고 느껴집니다 перед 아프다 했어요 마련 암호 밥een 양이 좀 더 세게 해 bin shirts ㅎㅎ 쏙습게 해드릴게요 이게 실입니다. 실 맞아요 짐작입니다 베로니카가 지고 아 어이 아기 날라 에서 나 센사 시원 러라 느낌 이상해 이상해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상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베로니가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내놓은 곳 으악 아리지 안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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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어우 어어 느낌 이상합니까 avian 아 아유 대노니까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흥 어.... 아프다 매우 외래 아아 안돼 아프어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또 돌아 아 배 쪽에 아 아 느낌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생각하십니다 아 아 그러니까 마사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자 자기가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숫자가 나옵니다. 1,2,3 이것은 힘이 됩니다. 하나의 힘이 됩니다. 뼈가 있는 곳은 아프기 때문에 살이 있는 부분만.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뼈imm 이건 진동 때문에 팔이 움직입니다. 전 Cameron 아파? 이렇게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종아리를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허벅지 같은 데를 누르는 베로니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픕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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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합니당 아이, 요렇게 넘어가! 아이, 이 뇌이 뇌이 뇌! 아이, 드릇ty. 아이, 그리토, 그 재미가 많다. 으 으 으 으 자기 온도니야 뽀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세계발 enjoys 여가봐 진짜 그렇게 이쁘네 자 그럼 이제 예 오늘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참, 참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